마찬가지로 녹색기열의 의상을 입고 스프라이트의 칭찬일타를 선보해주시죠. 모틀 오른쪽에서 촬영 부탁드립니다. 스프라이트 모틀에 손을 살포시 얹고 대한들이 카메라로 향해서 칭찬일타를 전해 준비해주세요. 이번에는 스프라이트 모형을 향해서 우리 퍽근 한번 하셔도 될까요? 스프라이트는 사랑하는 마음을 뚝뚝 삼아서 상대의 안으로 퍽근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스프라이트는 꼭 껴안는 모습이 너무나도 러블리하죠. 스프라이트의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각종의 나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프라이트 모틀이 뜨거울 텐데 불가능 꼭 껴안는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인 진솔 시의 모습에 함께하고 계시면 됩니다. 진솔 시의 포트타임을 여기서 마치면서 우리 지협에 계신 우리 블랙핏 세부가 우돈씨는 진솔 시 옆으로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어드리겠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